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테이핑을 주위로 많이 모여주시고요. 멤버분들이 많으시니까 많이 위착해 주시고 좌측부터 쫓쫓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UMB 역시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을 통해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인데요. 팬들의 덕심, 감각을 깨우는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우측도 한번 봐주실게요. UMB분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스테이핑, UMB!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힘들게 그런 숙소 차린 거고 굉장히 멋있으신데 네. 오늘 무대에서 떨지 않고 가장 잘할 것 같은 멤버를 꼽아주신다면 어렵겠지만 꼽아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어, 누구시죠? 고호정군입니다. 아, 호정씨. 아, 이유를 한번 듣고 싶어요. 아, 제가 뽑은 이유요? 네. 호정이가 되게 뭘 해도 되게 덤덤하게 잘 소화를 하는 편이라서 아무래도 물론 드립 콘서트 자체가 엄청 큰 무대지만 아마 자기의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주 덤덤하게 잘 해낼 것 같습니다. 어, 네. 덤덤하신 호정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UMB분들 마지막 인사 끝으로 무대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UMB분들 처음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가수라면 누구나 꿈꿔올 드립 콘서트의 큰 무대에서 설계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 타이틀곡 감각인 만큼 여러분 부러오시는 팬분들 모든 감각을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콕텍으로 표정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UMB로부터 활동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드립 콘서트를 장식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어, 저희가 또 많은 분들의 감각을 깨우자라는 취지로 있었는데 오늘만큼은 정말 저희가 의상만큼 천사처럼 홀홀 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멋진 말씀 감사하고요. 네.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측으로 표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